1.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지조자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첫째 비유, 둘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뵙습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또 가르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광은이 아닌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흔히 돌아온 당자 이야기다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읽어보고 이거는 돌아온 당자 이야기가 아니구나 돌아온 당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 이야기구나 이 얘기의 주인공은 당자 같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 그 두 아들이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두 아들 다 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긴 그냥 두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 이 어떤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상세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내가 그 아들이 그 아들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소서 하다 이거 참 기상천의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죽을 날도 안 됐는데 그것도 장남이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왔어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 나한테 돌아올 목을 주소서 하다 우리 인간 사회 같으면 줘야 안 줘요? 쫓아내버리지? 그렇죠 이건 완전히 무지막지한 놈이야 예의도 없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좋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시겠죠? 좋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찌 그 둘째 아들이 감히 뭐예요? 아버지한테 와서 달라고 그러냐 말이야 그거 참 재밌잖아요 어떻게 해? 아버지 재산이고 이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랬어 줄 것 같으니까 대답 진짜 멋진데 그렇지 안 줄 것 같아서만 신빈의 할 일인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줄리가 없지? 그거는 안 물어보죠. 이 둘째 놈은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줬어. 이거 참 사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나눠줬어. 이 아버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어떤 아버지예요? 위성한 아버지예요. 그렇죠? 재산을 나눠줄 때는 뭐가 붙을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나눠줬대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 가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사는 나라하고 상관없는 나라로 갔다.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뭐예요? 나 상관없이 살래. 참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고 그랬고 주니까 제가 먼 나라로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막 허비를 해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궁핍한 지라. 돈 다 떨어졌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서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 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인생 말자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돼지를 치고 있어.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재산 나눠 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고 몰랐게 알았어요. 내가 주면 이 자식은 타랑방탕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 밑바닥에 가서 길놉니다.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뭐예요? 재산 줬다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얘기가 성립이 안 돼. 조금만 따져보면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큰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는 쥐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자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나는 여기서 뭐예요? 죽는구나. 줄여서 죽는구나. 줄여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당신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르기는 뭐라고 부르겠다?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좀 웃기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은 이때까지 그 인생 밑바닥에 갈 때까지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도 없었어. 내가 이렇게 굶고 살아도 여기가 좋아. 아버지한테 가는 건 뭐예요? 싫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죽겠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줄 리가 없고 어떻게는 받아주겠다? 이것은 머섬의 하나로는 받아. 그래서 이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뭐 부탁하러 가요? 취직 부탁하러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는 이 둘째 아들이 뭐가 되고 싶겠어 안 되고 싶겠어? 아들 아들이 되고 싶겠지. 그러나 아들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줄리는 만무하다. 그러니까 공짜로 밥 얻어 먹기는 뭐하고 머섬들과 함께 나도 머섬으로서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이 회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는 회계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그렇죠? 그 어린 딸이 물에 빠졌다. 회계하면 건져 주겠다. 엄마, 내가 다시는 엄마 말 잘 들을게 건져 주세요. 그거는 안 죽고 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뭐예요? 그런 회계는 감사와 기쁨은 전혀 없다. 회계를 하면서도 과연 우리 엄마가 나를 건져 줄까 안 건져 줄까? 거기에는 어떤 믿음, 확신도 없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이 아닌 머섬의 하나로 취직하러 가면서 뭐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겠냐?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은 해야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과연 무순으로 취직을 시켜 줄는지 지금 그거 의문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일 리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달라면 주실 분 같아. 그래서 재산 달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아버지를 어떻게 봤어요? 참 부드러운 아버지로 봤는데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타가지고 떠나가지고 받은 재산 다 허비하고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아버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아들로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아버지가 머섬으로 받아줄까요? 아들로 받아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들은 미리 취직하기, 머섬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사를 어떻게? 준비합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취직하고 밥 먹기 위하여 그 목적은 어떤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선적 목적이에요. 육신적 목적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것보다 더 큰 목표는 없어요.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머섬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라면 이 둘째 놈, 이 자식의 그런 생각은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 하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머섬으로 취직시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아들로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아들이 돌아왔는데 조건을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아들은 큰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이고 그래요. 둘째 아들은 어떤 타입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좋은 재주를 주고 좋은 머리를 주고 정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껏 출세 해 가지고 돈 왕창 벌어 가지고 마음껏 허랑방탕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결국은 늦고 병들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큰아들 같은 큰아들 같은 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버지를 철저히 조건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너무 착해 재산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해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교회 갖다 내고 새벽기도 절대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항상 뭐 걱정하고 있는 사람 내가 과연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보다 좀 더 잘해야 될까? 가만 둘러보니까 내 만큼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마 갈 수 있겠지. 즉,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아버지이며 나중에 큰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 두 아들을 상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아버지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들의 각각 다른 유형을 보여주는구나. 아버지는 이미 이 자식이 재산을 타서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사는게 너무 답답해. 가만히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바람개가 많아요. 술도 먹고 싶고 그런데 이 집에는 술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 괴락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그래서 아버지께 요청했더니 마음대로 살도록 어떻게 허락을 해주는 아버지야. 아버지는 재산을 주면서 이 자식은 틀림없이 이 재산 다 까먹고 인생 밑바닥에 즉 우리가 뭐를 져야 한다 그래요? 바닥을 져야 바닥을 져야 바닥을 져 거야 아버지는 벌써 다 알았어요. 이 자식이 재산을 주면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 더 크게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 놈은 뭐예요? 아니야.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자기가 열심히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질 것이 뻔할 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그걸 준 거야. 아버지 생각대로 되가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원하던 그거를 한다고 다 건강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바닥을 암에 걸려서 지금 건강에 바닥을 쳤다. 여러분 정권도 바닥을 쳐야 바뀝니다. 아시겠죠? 바닥을 쳐 봐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야말로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날 생각이 없는 그런 아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재산도 희생하고 그 아들의 건강 이런 모든 것이 바닥을 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좋다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머슴의 한 사람으로서 취직시켜 주소서 할 것이라 하리라 하고 딱 뭐를 세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작전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숭고한 목표가 아니라 무슨 목표예요? 밥 얻어 먹을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랬는데 잠깐 제가 가론 유다가 회개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배반한 가론 유다가 회개하게 안 해요? 회개합니다. 이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가론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어요. 예수가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재판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언들을 받았어요. 그거를 보고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의 정제됨을 보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스스로 스스로 돌이켜 가짜 회개의 특징입니다. 왜 스스로 뉘우친다? 스스로 돌이킨다 그럴까? 이것은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를 받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가?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뚱한대로 가고 있었구나. 나는 평양으로 가면서 광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갔구나. 그러나 내가 사실은 광주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양으로 가고 있었구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로 막 가고 있었구나. 열심히 그래서 그걸 그저에서 깨닫는가? 내가 평양으로 가고 있네? 드디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유턴 해야죠. 회개라는 것은 유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고방식이. 밥 먹기 위해서 그리고 가론 유대의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요? 가론 유대가 스스로 뉘우치는 이유를 봅시다. 스스로 뉘우치 스스로 뉘우치 그 돈 받은 것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은 30량까지 이렇게 예수를 넘기는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돈도 싫어. 가론 유대가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구나. 하니 저희가 가로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또 스스로 뭉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뭐냐면 가론 유다가 스스로 회개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그게 참 심오한 말입니다. 스스로 했다는 말은 회개도 알고 보면 선물입니다. 누가 주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도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회개를 주니까 회개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소 5장 이 분을 예수입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어떻게? 주시기 위합니다. 회개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기 위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럼 스스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아니면 누가 주는 회개일까? 악령이 주는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악령이 주는 회개라는 말은 말이 안되지만 하나님이 회개를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이고 이제는 나도 살았다. 이제는 이미 나도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분명하구나 하는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사단이 주는, 악령이 주는, 가론 유다에게 준 그런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너는 저 예수처럼 무죄한 사람을 어떻게 해? 네가 고발해서 네가 돈 받고 넘겨줘서 저렇게 뭐예요? 사형선고를 받아서 지금 죽는데 너 같은 인간은 너는 뭐예요? 너는 끝났어.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저 예수처럼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몰아가지고 내가 돈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절대로 뭐예요? 안 받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는 그 소위 사단이 주는 그 회개로 인하여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론 유다라도 사랑해하네. 예수님이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셔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폭박시키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서 접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다 모르는데 예수님이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열두 번째 가론 유다가 남았는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접니까? 예수님이 다 아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 너희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다 이것을 마시라. 그것은 뭔데? 28절 뭔데?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는 너희를 꼭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피다. 자, 이 피를 마셔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마시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약속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러게?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로뉴다 너는 빠져. 그것은 조건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로뉴다까지도, 가로뉴다까지도 없어요.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예요? 저입니까? 라고 한 놈까지도 그런 가로뉴다까지도 어떻게 포함하니까 혹시 가로뉴다가 빠질까봐 예수님은 걱정해서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왜 하필 다 라고 그래요? 너희 12명 다 마시라 이 말입니다. 사실 왜? 다 마시라 안 그러면 가로뉴다가 자기 양심에 자기가 다 책을 받아서 빠질까봐 일부러 다 마시라 그러는거죠. 아시겠죠? 만약 예수님이 다 라고 안 했더라면 가로뉴다가 자진해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로뉴다야 너도 마시라 이렇게 되면 또 가로뉴다가 입장이 이상이 쪽팔려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뉴다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어떻게 했어요? 가로뉴다도 마시게 하기 위하여 다 마시라. 박수?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건이 많이 붙어요. 아시겠죠? 뭐 이런 짓 했으면 먹지 마라 마시지 말라 해서 뭐 했으면 마시지 마라. 지금 가로뉴다도 포함해서 이게 본래의 오리지날 성만찬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주 조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다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분명합니다. 자, drink from it. 이 잔으로부터 마셔라. 그 다음에 뭐예요? All of you. 모든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 모두 라는 말이에요. 12명 다. 그렇게 되면 가로뉴다가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배반하고 예수를 판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나도 마시라고 한다고? 이래서 가로뉴다에게까지도 어떻게 해? 회계를 주고 싶다 이 말이야. 회계를 회계하도록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면 감동이 있죠. 그 감동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로뉴다도 뭐에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떡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아마 가로뉴다는 마시긴 마셨을 거에요. 그러나 그것은 마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안 마시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폼으로 마셨지. 그러나 그 마셨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뭐를 받아야 돼?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마신다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피는 누구를 위하여 흘리는 거에요? 모든 죄인, 가로뉴다 같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에요. 그것은 결국 그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완불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신다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은 아름다운 얘기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서 스스로 니우쳐, 그 돈도 이제 실어 스스로 니우쳐 그 은삼십을 대자사장의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하시며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와서 스스로 뭐에요? 목매워 죽었다. 왜? 왜 목매워 죽어요? 자기 같은 놈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돼 있다. 가론 유다는 포기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그 당시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서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입니다. 종교 어부들, 세리들, 순수한 무식군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배웠어요?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회당에서 파리세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운 것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는데 가론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출신이에요. 이 가론 유다만 결국 끝끝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 가지고 로마의 압제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반드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구원자, 곧 메시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계속 선지자들마다 곧 어느 때가 되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메시야 구원자로서 보내서 우리 모든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유대 교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일 뿐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를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의 여호와 하나님을 국한시키니까 아주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민족이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를 사단이 고생시키려고 로마를 시켜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데 고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야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다 보고 아, 이분 같으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고 로마 군대를 쫓아낼 수 있다.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폭풍도 잔잔하게 하고 그걸 보니까 이분은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도 사랑해 세상에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이 증풍 걸렸다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부끄러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가 이야,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를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여유를 부리면서 하세월이야. 그래서 가론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면 예수를 막다는 골목에 어떻게 몰아 넣으면 그래서 로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예수를 배반했어. 자기로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나를 몰아 넣어도 예수님은 로마 압제를 무찌를 생각도 뭐예요? 안 하고 있으니 자기가 잘못 짚어 가지고 죄 없는 사람 사형시키게 됐다고 그래서 양심의 뭐를 받아? 가책. 그리고 또 뭐예요? 죄책감. 죄책감, 양심의 가책 그것들은 전부 나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게 누구의 목소리야? 그게 사단의 목소리야. 그게 속았다. 너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악한 놈이야. 이 가로뉴다야. 사단이 하나님의 하나님인 척하고 가로뉴다를 속여봐요. 가로뉴다는 뭐예요? 이제 면목도 없고 살아봐야 희망도 없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성경은 너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다. 그런데 이 가로뉴다는 스스로 이 둘째 아들 놈도 뭐예요? 스스로 뉘우치고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런 벙터리 회계를 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미리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는 이 자식이 배가 고프면 뭐예요? 돌아온다. 돌아와서 또 주절주절 뭐라고 할 거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여튼 아버지는 이 자식이 뭐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이면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드디어 바닥을 치면 하나님 하자가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드디어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어떻게? 자기 품에 다시 그 품에 진짜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품에 안기는 아들을 품을 생각으로 돈이고 뭐고 다 희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충 이맘때가 되면 이 자식이 뭐예요? 다 흐랑망탕 해가지고 탕진하고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하면서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작전대로 해가지고 머슴으로 취직을 시켜 주십시오 하겠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 동구박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돌아오나. 이제 그 둘째 놈이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거창한 회개야.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봤어요. 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한 치도 안 해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가엾게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야. 우리가 너무 불쌍해. 가여워. 이 사단에게 고생을 하고 직사게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가여워. 가엾게 여겨.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노인이 달려가면 그 당시 노인이 달리면 뭐라 그래요? 노인이 달리면 그건 쪽팔리게 되어 있어. 달려가 돼지우리에서 흉년이 들어서 샤워를 언제 해? 그 땀내, 돼지 냄새, 나는 그 목에 달려가 목을 안고 무조건 하고 입맞춰. 조건 없어! 달려가서 그 더러운 목을 좀 가서 씻고 와. 그런 조건 없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 정도 됐으면 아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머슴으로 삼아 취직시켜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도 못 깨달아, 이 자식은. 뭐라 그래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여. 자, 준비해온 대로 꼭 고태해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거 준비해온 대사인 줄 다 알아 몰라, 아버지. 다 알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챙겨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가락지 끼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반지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반지를 끼우면 아, 이 사람은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반지를 끼워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 삼았다는 거야. 혼자 부끄러워서 박수를 못 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낳게 하신다. 잔소리 말아. 너는 무조건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했으니까 반지를 끼워 준다고요? 정말 아시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다른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무슨 조건이 붙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놈의 아들이 죽어서 보고 싶어서 죽었는데 정말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로 돌아왔으니 무엇을 따지겠느냐 이거야. 제가 아버지 것 했으면요. 저기 거지가 하나 와. 가만히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애놈의 새끼 둘째 놈이야. 그럼 이상고 아버지는 뭐라 그러게? 여봐라! 어떻게? 대문 닫아 걸어라. 가문의 수치다. 우리 하나님은 가문의 수치 같은 거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천박한 거지로 가도 아무리 더러운 냄새나는 몸을 가져가도 거기다가 무조건 뽀뽀하는 분이에요. 박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느니라. 이 말 좋아요. 왜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할 때 양이 톡 낀 것을 목자가 뭐예요?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해서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톡 꼈어요. 톡 꼈잖아요. 분명하죠? 제가 아버지가 됐으면 이놈의 새끼는 톡 꼈다가 이제 돌아왔다. 이럴 텐데 이 아버지는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누가 잃었다가 또 내가 잃어버렸다가 뭐예요? 다시 찾아. 다 내 잘못이오. 다시 찾아. 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가 누구예요? 그 무섬들. 무섬들이 왜 즐거워해요? 우리 주인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님이야. 우리는 이런 주인님을 위하여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이 무섬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천사들이다. 이렇게 싶어요.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무섬들도 함께 즐거워하더라.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면 누구든지 다 즐거워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가진 이 둘째 아들 문제는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딩가딩가 하고 이제 잔치를 합니다.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언제 진짜 회개를 했을까? 이 아들은 자기가 아들로서 도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보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놈을 그런 불효자식을 아들로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섬도 지직시켜 줄똥말똥 했는데 아들로 받아들여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잔치를 베푼네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품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 이제는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제가 살 겁니다. 절로 안 간, 평양으로 안 간다 이거야. 내가 가는 길이 아주 행복한 길인 줄 알았더니 가서 바닥을 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좋은 아버지인 줄을 처음 알았다. 다시는 아버지를 떠날 생각이 그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문제는 해결돼서 이제 아버지의 목표가 달성됩니다. 참 아버지 고생 많았겠죠? 그렇죠? 그 돈, 재산도 반 쪼개서 주고 아들도 고생할 것 생각하고 굶을 것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시는 아버지야. 우리 하나는 또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누가 남았소? 큰 아들이 남았소. 큰 아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5절 그때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한 환영 잔치입니다. 라고 하니 큰 아들이 어떻게? 열받았다 이 말이야. 왜 열받았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은 어떻게 해? 그냥 반쯤 죽도록 때려 때려가지고 쫓아 내버려야 되지. 그런 놈을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믿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철저히 쫓아 죽여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 몰랐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도 싫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도 명령을 거약하지 않고 아버지 말 얼마나 잘 듣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도 명령을 거약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송아지는 커녕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는데 이 거지 같은 이 나쁜 새끼가 돌아왔는데 무슨 송아지를 자꾸 나왔던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틀렸어요. 누가 제일 옳아? 자기가 제일 옳아.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여기 보면 본래는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 아까 그 종은 이 큰아들한테 누가 돌아왔다 캤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캤어요. 그 종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내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이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 놈은 나같이 훌륭한 형의 동생이 될 자격도 없다. 이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이 큰아들은 뭐가 꽉 차 있어요? 자존심이야. 자기야말로 훌륭한 아들이다. 이 장려하고 다 술만 퍼먹다가 온 놈을. 잔치를 하다니. 송아지를 잡아가죠. 장치를 하다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참 아버지 힘들죠? 아버지 해먹기 힘듭니다. 누가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 그러더니 참 하나님 해먹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가 가진 것 다 네 것 아니냐? 염소, 송아지, 무슨 상관이냐? 다 네 것인데 그러나 이 아들은 자기 거라는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얼마나 더 줄까? 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아직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래야 아버지가 더 줄 것 같습니까? 이런 철저히 조건적 신앙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형한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형 보고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은 네 동생이야, 이 자식아. 동생이 돌아왔는데 넌 그것도 모르냐? 동생이 돌아왔는데 좋지도 않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죄를 지었건 창려하고 놀았건 재산을 탕진했건 불쌍하다 이거야. 그 과거를 묻지 말고 일단 구원하자 이거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거죠. 글쎄요. 내가 천국, 내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그게 다 큰 아들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아주 나쁜 놈 같지만 작은 아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유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자유를 누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으면 정 원한다면 해. 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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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해 봐.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더 확실히 알수록 내가 망나니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죠. 왜? 그런 아버지하고 함께 해야 내가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이 망나니가 돌아왔는데 잔치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불가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가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나를 병들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가서 강도짓하고 그래도 그래도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 내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아버지는 뭐라고요? 당연히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를 보니 스스로 나를 보니 스스로 판단해 보니 천국 갈 자격 있게 없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 속을 들여다보면 잘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도 돼.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럴까? 살아보세요. 제가 이상구 박사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면 아유, 박사님 겸손 떤다 이렇게 생각하죠. 참 많아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더 좋아질수록 나와 그 하나님과 자꾸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될수록 나는 더 가망없는 놈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구원하셨고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할 때 감사하기가 할 양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내가 오직 가지고 있는 건 뭐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매일매일 뭐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 하나는 뭐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런 나도 구원하셨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그 믿음 하나는 내가 잃지 않고 꼭 지켰노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유전자 켜졌습니까? 이래야 이제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로 여러분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고 고아연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탕자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물론 받아들이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족한 나를 점점 더 성숙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우리의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와 동시에 우리의 뇌세포 속에 정말 암세포를 죽이는 그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현대의 약이 치료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완치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치유하신다면 우리는 치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